본 주제인 4.15 총선 인천연수월의 선거결과에 대한 소위 학자연구가 최초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왔습니다. 투표 조작에 관한 연구보고스입니다. 얘는 무려 131쪽이나 됩니다. 현직 교수가 쓴 것이 아니고 인하대학교 허병기 맹혜교수와 쓴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통계학자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 논문 한 편이 안 나왔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다 발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자유를 빼앗겨도 대한민국 사람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유수한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시카고 스탠포드 얼마나 좋은 데서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무슨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대학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직 교수 가운데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양심껏 그렇게 그냥 학술 논문으로 삼는 정치적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학술 논문으로 삼는 것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일부 유튜브들이 나서가 통계를 분석하고 이 정도입니다. 엑셀에 익숙한 그냥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분석해가 할 정도지 학자들은 일체 뭡니까 이런 종류의 실정 분석을 해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남김친숨은 자충수록 그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라우렌님처럼 이 모든 것이 부정당선 국회의원 때문인데 그 근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수문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참고로 대법관들도 조사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본인들 생각해야겠죠 다음 세대에 이미 0.8% 지옥임 대한민국 애들 안 낳죠 굉장히 중요한 앞날에 대한 그런 일종의 예고편인 거죠 이병구님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답을 정해놓고 조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푸른 덜판님 수학선생님들 김무명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선거가 부정인가 아닌가를 아주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려면은 자기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뭐 지금 세대 부정이 어딨냐 이런 것보다는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어제도 복걸 선생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대요 가장 거시적으로 선거 부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증과 같은 실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심원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현재 2020년 4.15 총선과 2022년 또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세 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런 상태에서 인천연수호를 정해진 결론대로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그것을 승복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실물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고 국민들 가운데 최소한 60% 정도 이상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검수완박법의 최종 목표가 부정선거 수사를 검찰로부터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비리나 문정권의 비리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를 박탈함이 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연수월 2020년도 4.15 총선이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전국 지역구의 축소판입니다 전국의 비례대표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냥 인천연수월을 보면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규모 조작규모만 차이가 나지 인천연수월에 일어난 것은 바로 서울시 종로구에 일어난 것이고 종로구 어뢰에 일어난 것이고 서울시 강서구 어뢰에 일어난 것이고 부산시 남구에 일어난 것이고 이현주 의원이 패배했던 곳입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종류의 부정선거 엔진이 가동됐기 때문에 이 인천연수월 사례를 분석한 그런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선거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제야 고수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연수월 4.15 총선은 총 조작규모가 26%입니다 여기서 26%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인천연수월 투표자 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26% 가운데 13%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에게 투표수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10%는 민경욱 후보에게 빼앗았습니다 3%는 이정미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3%를 정의령 후보에게 더해주고 10%를 민경욱 후보에게 빼앗고 3%를 이정미 후보에게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총 조작규모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총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그 26%를 조작하는데 위에서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연수월에 속하는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몇십 개 다 조작을 한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뭡니까 최종 조작특표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검정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표시를 53대 0입니다 이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인천연수월에는 동수가 7개가 있습니다 그 동에 포함된 투표소 숫자가 총 53개입니다 50세계 전부를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의령 후보가 53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한 겁니다 53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정의령 후보하고 민경욱 후보와 붙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와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53개 곱한 겁니다 그 수치를 이번에 교수님이 뭐라고 분명했는가 하니까 2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령 후보가 53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소에서 승리할 확률은 2억 7천만 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검정색 박스 53대 0가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2억 7천만 분의 1로 뭡니까 정의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정의령 후보가 사전투표에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바로 허병기 이나대 맹해 교수님이 뭐라고 분석했느냐 4.15 총선 인천연수월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의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2억 6천 8백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난 것입니다 2억 8천만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2억 8천만 분의 1로 2020년 4.15 총선의 인천연수월의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천연수월 사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국에 전남 전북 광주를 제한 거의 전국에 여러분들 수억 분의 1의 2억 3억 분의 1의 확률로서 모두 다 격전지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당선된 겁니다 그 주역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홍건 원내대표입니다 그 주역 가운데 하나가 검수완박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강석우 의뢰 국회의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분석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좀 더 풍부한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학자가 본 그런 소위 제대로 된 통계 분석 결과에서 얻어낸 것이 바로 2억 6천 8백만 분의 1의 확률이고 이것은 연수 어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지역구 2020년 4.15 총선의 더불어민주당의 격전지마다 사전투표의 압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선거를 훔친 선거를 도독질한 그것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정일영 후보가 인천 연수월 53개 투표소에 모두 다 성공할 확률은 바로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억 6천 8백만 분의 1의 확률로서 당선된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항교안 후보를 종로구에서 패배시킨 것도 최소 2억에서 최대 3억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성질시킨 겁니다 이런 기막힌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과학적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인천 연수월 사례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린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용인한다면 저는 같은 하늘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국 딸인 조민 씨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감방을 다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없는 겁니다 이 범죄 사실을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감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용인할 수가 있으면 정의룡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53성이 여러분 2억 6천8백만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아마 명예교수님이 무슨 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2억 8천6백만 분의 2억 6천8백만 분의 1이 확률으로 정의룡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이낙연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진성준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박원근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윤호중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우상호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이런 겁니다 부정선거에서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시도하면 투표 조작을 시도하면 사전투표를 시도하면 그 흔적 소위 범죄 행위가 선거 데이터 선거 결과 숫자의 일정한 패턴 규칙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선거 조작을 단행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부정해서 선거 결과 발표하고 땅땅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결과 발표하면 그냥 끝날 줄 알았습니다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것도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일정한 패턴과 규칙으로 선거 데이터에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을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랜덤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작위라고 합니다 무작위 자귀 의도적으로 만든 바가 무작위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다르게 하면 난수라고도 표현하죠 난수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숫자 규칙성이 없는 숫자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 없는 숫자 예측 가능성이 없는 숫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투표를 던지게 되면 지 마음대로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규칙이나 일정한 특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랜덤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무작위수 난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되냐 여러분 이 왼쪽이 그냥 지 마음대로 숫자다 이것을 무작위수 난수 영어로 랜덤 넘버스라고 부르고 여러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죠 천의 특징처럼 일정한 규칙이 있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범죄를 하더라도 이렇게 숫자를 분석해 보면 패턴이 나옵니다 일정한 규칙이 그러니까 쭌님처럼 데이터가 범죄의 증거입니다 유경수님 수학의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우님 이 모든 5.18의 학술적 연구도 불허할 것이 시작합니다 코스모스님 데이터에 딱 걸립니다 양심 선언해야 됩니다 쭌님 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은 원래는 왼쪽처럼 돼야 됩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그러나 여러분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 하는 여러분들 오른쪽인 겁니다 오른쪽 오른쪽이 여러분들 그냥 딱 걸린 겁니다 오른쪽에 이번에 교수님이 찾아낸 것은 오른쪽을 딱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뭔가 하니까 투표 조작을 시도하면 그 범죄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 규칙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남긴 것이 오른쪽에 딱 그냥 걸려든 겁니다 딱 걸려든 겁니다 지멋대로가 아니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딱 걸려든 겁니다 이근영 씨를 비롯한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세탁을 하고 아무리 뭡니까 노력을 하더라도 오른쪽 왼쪽에게 이 선거 데이터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게 걸려든 겁니다 이게 그냥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교수님이 남긴 그런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연구보고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죠 연구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숫자의 비밀 인천시 연수구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허병기 2022년도 4월 4일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만일 참던 노열을 발견하면 그를 깨우지 마세요 그는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만일 잠든 노예를 발견하면 그를 깨우고 자유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숲이 우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키는 것은 이 숲이 우아해 나오는 것처럼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재산을 일으키게 되면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후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중채화된 일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채화된 일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채화된 일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오늘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피 우하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만일 잠든 노예를 발견하면 그를 깨우고 자유에 대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지배를 벗어나서 일제의 치아를 벗어나서 1948년도 당시 한국인의 수준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내수행 인재였지만 이승만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인재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변화를 간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우리를 속박했던 대륙 세력의 전체주의를 벗어나서 해양 세력의 자유진영에 서서 나라가 이까지 온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선거를 부정선거로부터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법관을 정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들 아들 딸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선거를 못 짓게 되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허병기 명예교수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지혜의 인사에서 자유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자유를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해서 조선과 중앙과 동앙과 sbs 등이 jtv 대신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새끼들 위해서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허병기 교수님 논문은 아주 상세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조감도, 비밀의 지문, 비밀 지문을 찾아가는 과정, 조작과정 및 조자인자의 규명, 선거 조작 확인 과정, 조작에 대한 확률 통계학적 해석 마지막에 썬머리, 요약, 인트로, 서문, 요약, 본론 딱 논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하니까 전부를 다 읽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결론을 한번 보죠 교수님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어떤 결론을 내렸냐 아주 명쾌합니다 진실이 단순하니까 결론을 여러분들 넉장 정도의 슬라이드로 딱 교수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4.15 총선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배경과 사전 정지 작업 계획입니다 4.15 총선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란 것은 아마 크게 두 부류겠죠 첫 번째는 4.15 총선에서 선거를 반드시 선거로 이끌어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외부로 알려지신 분은 이제 4.15 총선 당시에 보전값 조작값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이근영 씨죠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당시에 4.15 총선 당시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훈포의 대선 기획단장 지난해 8월인가 아마 영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전산조작과 위조투피지 투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겠죠 전부는 아니겠고 그 사람들이 4.15 총선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겁니다 4.15 총선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배경과 사전정지작업 계획은 그들은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는 물론 오랜 현장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전투표는 항상 한쪽 성향의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사전정지작업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크게 다르니까 그냥 민주당 측의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려가서 사전투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다 이런 식의 또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게 또 반론에 부딪히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은 원래 민주당 측에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죠 그들은 4.15 총선 투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0석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결론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들은 4.15 총선 투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 더하기 컴퓨터 프로그램 더하기 기계적 조작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제작과 투입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3번이 이제 허병기 교수님의 결론입니다 조작하여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수구월 선거에서 당일 투표 결과는 조작하지 아니했다 관내 사전투표는 물론 관내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사전투표는 전부 조작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제 지적하지 않았지만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하고 또 제외 국민투표도 조작을 합니다 모든 사전투표는 조작하는데 단 예외가 숫자가 아주 작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제외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관내 사전투표 결과 조작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물론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득표수로 해서 일정 부분을 각각 정의령 후보의 득표수로 바꾸는 조작을 시행하였다 민경욱 후보 득표수의 몇 분의 몇을 정의령 후보 득표수로 이동하고 이정미 후보의 득표수의 몇 분의 1을 여기서 6분의 1기로 보이는데 득표수를 6분의 1이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죠 1월 6으로 나누면 몇 프로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들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가 진짜 받은 진짜 득표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정의령 후보 득표수에 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결과 조작 우편투표 결과 조작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의 득표수를 6분의 1을 정의령 후보의 득표수로 조작하였다 민경욱 후보가 받은 관외 득표수 관외 득표수에서 6분의 1을 정의령 후보 득표수에 대해주고 이정미 후보의 득표수에서 6분의 1을 정의령 후보의 득표수에 대해준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6.6%네 16.6%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산하신 것은 민경욱 후보와 얻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16.6%를 빼앗아 가지고 정의령 후보와 함께 대해주고 이정미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서 16.6%를 빼앗아 가지고 정의령 후보에 대해주는 꼭 같은 그런 공식을 관내 사전투표 결과 조작과 관내 사전투표 결과 조작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소위 부정선거 엔진은 건재한 거죠 거기다 조작감만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은 이번에는 20% 할 것인지 26%만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본 보고서에서 규명한 결과물인데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각 후보가 획득한 투표율 분포가 거의 동일한 것을 규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관내 투표 및 관내 투표에서 민경욱 득표수 더하기 이정미 득표수의 6분의 1이 정의령 후보의 득표수로 조작되는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교수님은 26.6%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죠 선거 데이터 분석한 사람이 그냥 이정미 후보 이게 2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26.6%입니다 연수구월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기이한 숫자들 예를 들면 관내 사전투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수의 비가 정의령 민경욱 이정미 후보 모두에게 100.39%로 동일하다는 등급을 모두 규명하였다 연수구월 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억 6,800만 분의 1이 발생한 겁니다 연수구월에 2020년도 4.15 선거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민경욱 득표수에서 이정미 득표수의 26.6%를 정의령 후보의 득표수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모두 다 조작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은 지역이 과반을 넘었으나 사전관내 투표와 사전관내 투표에서는 거의 모든 투표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은 기이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일반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전투표는 진보적 정당에 유리하는 고정관념에 익숙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이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좀 익숙하지만 학술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n분의 1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의해서 플러스 이정미 후보의 사전투표를 n분의 1만큼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방에 준 겁니다 n분의 1의 6분의 1인데 26.6%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완전히 별도로 그냥 선거 데이터만 분석하는 그런 제야 고수는 26%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26.6%를 빼앗았다는 것이고 완전히 분석 결과가 다른 관점을 사용했지만 데이터만 만져본 사람하고 데이터를 그냥 통계적으로 분석한 분하고 한 분은 26.6% 한 분은 26%인 겁니다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만큼 표를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각각 26.6%씩 이정미 더하기 민경욱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는 내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발생할 확률을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한고 허병기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연수굴 투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률은 일어날 수는 있다 2억 6천 8백만 분의 1이다 2억 6천 8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정의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행위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자는 거죠 범죄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밝히자는 겁니다 그걸 묶겠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입니다 대법관들이 그걸 묶고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걸 넘고 묻어가자는 측으로 지금 검수완박보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연구결과의 최종결과보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결과는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숫자의 비밀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131쪽에 연구 논문을 쓴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26.6%를 조작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이정미 득표수 더하기 민경욱 득표수에 26.6% n분의 1, 6분의 1입니다 26.6%를 그냥 빼앗아 가지고 준 겁니다 누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에게 그것을 완전히 그냥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그냥 규명한 겁니다 이것들은 4.15 총선 투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작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0석 이상이 되도록 계획했다 체계적 조작 방법에는 수학적 알고리즘의 조작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작 그리고 기계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론을 이제 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럼 핵심 발견물이 뭐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핵심 발견물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발견물을 들어갈 때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에 핵심이 뭔가 아니까 선거를 아무리 완벽하게 조작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숫자 사이에 일정한 패턴 규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투표 조작을 시도하면 범죄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투표자들이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가 됩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는 수 규칙성이 없는 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왼쪽이 엉망진창인 지 마음대로 배치된 것이 바로 난수 무작위수 자연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는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고 완벽하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규칙성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수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바로 분석에 성공한 것이 이번에 허병기 교수님의 논문 결과다 그래서 핵심 발견문을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7개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값이 정일영 후보인 경우는 모두 플러스 값이 나오고 민경욱 후보인 경우는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정미 후보의 경우는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나머지 경우 모두 마이너스 값이 될 확률은 동일한 동전 2억 6,843만 5,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정일영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 다 이길 확률이란 것이 동시에 동전 2억 6,835만 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확률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인천 연수월에서 2020년도 4.15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동전을 2억 6,843만 5,455개를 하나씩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가 다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는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공병호 tv에서 많이 보셨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불렀습니다 2020년 상구대선 그 확률이 뭡니까 2억 7천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정의력 후보는 항상 불렀습니다 민경 후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정미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정의력 후보는 동시에 이렇지만 이정미 후보와 민경 후보는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일어날 확률은 2억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 뭡니까 이정미 더하기 민경 후보 때 정의력이 똑같을 확률이 단 10, 100, 1000만, 100만 200만 97천이 나오네요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됩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상적인 투표율이고 부정선거가 없는 투표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7.45배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정의력 후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민경 후보는 마이너스 4.2배 이동해가지고 마이너스 쪽에 돼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마이너스 1.57배 이동해가지고 왼쪽에 있습니다 이르건 우선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결과다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99% 존재 범위 발표 자료가 99% 존재하는 범위 발표 자료가 통계학적으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배수는 정의력 플러스 7.45 이것이 발표 자료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민경 후보는 마이너스 4.1 이정미는 마이너스 1.57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사전 투표를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분포 특성과 관내 사진 투표율 분포 특성과 관내 사진 투표 득표율 분포 특성과 모집단 투표율 분포 특성은 일치함을 확인했다 그들은 선거를 조작한 자들은 민경욱 후보는 물론이고 이정미 후보에 붙어도 관내 사진 투표수와 관내 사진 투표수의 6분의 1 26.6%를 빼앗아갔다 4.15 연수궐 투표 결과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위의 확률은 동일한 동전 2억 6,800, 435,000, 4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이런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동전 약 2억 7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모아님이 말씀하셨네요 1,000분의 1의 확률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1,000분의 1의 확률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아메리니카노님이 기가 막힙니다 개돼지로 아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완전히 그냥 바보 천치로 안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4.15 연수국을 투표 결과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동일한 동전 약 2억 7천만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고 2억 7천만 분의 1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1,000분의 1 이상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1,000분의 1 이상은 일어날 확률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부정승을 자행해서 172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경수사건 조정은 물론이고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다 이 답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다니 알렉산드로 세르기 예비치 푸시기네 시입니다 이렇게 푸시기네 하면 러시아 신일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문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참 그린 애브님 선거는 국민의 선택은 선관위가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도 국민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전 2억 7천만 개를 던져가지고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인천 연수궐에서 정일영 후보가 모든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 쪽이 나오고 민경 후보가 다 마이너스 쪽이 나오고 이정미가 마이너스 다 나오는 확률은 2억 7천만 개의 그런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 2억 7천만 개 전부가 안면이 나오거나 2억 7천만 개 전부가 뒷면이 나올 확률인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분 말씀처럼 천 분의 일 정도의 확률 이상은 그냥 일어난 것이 불가능하다고 뜻한다 불가능한 일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개입해가지고 2020년도 4.15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고 똑같은 그냥 부정선거 엔진을 동원해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선 지금 남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같은 부정선거 엔진을 수학적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산조작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연수홀에서 발견되는 모든 패턴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 전국의 크기 모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서 아마 관찰되는 그런 특징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 밖의 좀 발견물들 없냐 그냥 한 번 갤론을 우리가 이제 얻었으니까 교수님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 있기 이전에 포본별 후보의 득표율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추정치가 다 나옵니다 이게 수학이 겁난 겁니다 추정치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조작값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데이터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작값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득표율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득표율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허병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되기 이전에 포본별 후보의 득표율을 추정한 겁니다 표 15입니다 정의령 후보는 모두 다 4만 7,924표를 얻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는 5만 2,889표를 얻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무려 9,000표 정도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가 바로 인천의 을 선거였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2만 4,641표를 얻은 겁니다 총 합치게 되면 12만 5,454표가 그날 인천연수월 투표자 수라고 봅니다 당일과 관내, 관내 다 나옵니다 당일, 관내, 관내 여러분 이게 지금 노란색 칠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바로 N6 26.6% 조작을 가정하고 조작인작값 교수님은 조작인작값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냥 흔히 조작값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회를 진두지휘했던 이건영 씨 같은 경우는 이건영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그것을 보정값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작값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조작인작값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N을 6으로 봤습니다 26.6%를 조작했다 가장 심하게 조작한 것이 바로 종로구입니다 이낙연과 항교안이 붙었던 데는 거의 30% 정도의 조작값을 사용했습니다 이 N의 6이라는 것은 1분의 6을 적용시키니까 26.6%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번 도표의 최종이 바로 실제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득표수는 당일 투표 추정치 관내 실제 투표수 추정치 관내 실제 투표 추정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중요한 것은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도 3만 3천 대 3만 표를 이겼지만 모두 다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만 3천 표대 1만 2천 표로 승리했고 5만 3천 표대 4만 8천 7십 8표로 4천 8백 7십 8표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면 그 다음 2번 보시죠 조작되기 이전에 포범별 후보에도 이게 진짜 얻은 겁니다 정의력이 0.38, 0.38, 0.38, 0.38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천연수월 투표자는 당일 투표든 관내 사전투표든 우편투표든 동일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표본집단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집단은 바로 당일과 관내와 관내를 다 합친 것이 바로 득표율이 정의력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0.38인데 관내 투표 득표율도 0.384호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0.383호인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유사해야 된다 1에서 3%를 넘어설 수 없다 거의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력 후보 민경 후보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0.42 0.41 0.42 똑같습니다 당일 투표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왜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이걸 조작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차이가 뭡니까 10% 20%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훔쳤고 2022년 3구 대선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은 대단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통계학이 얼마나 위대한 학문인지 표본 집단의 수가 수만 명 12만 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얼추 한 5만 명 그다음 7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당일 투표를 7만 명 사전투표 한 5, 6만 명 정도 했겠죠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율이 모든 후보가 다 동일한 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학입니다 이게 통계학 여러분 이게 통계학인 겁니다 통계학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인천연수거래 구민들은 당일 투표에서 민경우 후보에 던지는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우 후보에 던지는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우 후보에 딱 같은 겁니다 이게 보시죠 0.42 0.41 0.41가 딱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학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낙담하는 것은 대법관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법고시를 올랐을 거 아닙니까 현장의 실물 투표지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분석 결과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반지성 이 반이성 이 반합리 이 반사실 정말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법관들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 보시기 바랍니다 더 보면 그 사람들 앞날 장담할 수가 없죠 오늘 허병기 교수님이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준 것은 표본수가 수만 명이 되게 되면 특정 지역구의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당일 투표 지지율과 관내 사전투표 지지율과 관내 사전투표 지지율과 전부를 다 합친 모집단인 총지지율이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 밝혀낸 주요한 결과입니다 조작 전에 민경우 후보는 5만 2,889표를 얻었습니다 정의료 후보는 4만 7,924표를 얻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2만 4,641표를 얻었습니다 민경우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조작 이전에 그런데 조작을 했습니다 정의룡 후보가 얻은 것에다가 민경우 후보가 얻은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더하고 이정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더해가지고 6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26.6%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작값이 5만 2,557표가 나왔습니다 민경우 후보는 26.6%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4만 9,730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발표 결과 1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조작값입니다 조순이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낸 그 계산 결과가 이겁니다 그 차이가 거의 0-1입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통계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 조작값을 6분의 1을 찾아낸 다음에 결과 추정한 값이 이 값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뭐죠? 일치하는 겁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한 겁니다 연구 결과가 2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1번입니다 발표 결과와 허병기 명예교수와 조선 계산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경우 후보는 5만 2천표를 얻었고 정의력 후보는 실제로 4만 7천표를 얻었습니다 민경우 후보와 당선된 결과를 어떻게 조작을 했냐 26.6%를 각각 빼앗은 겁니다 민경우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에다가 26.6%를 빼앗고 이정미 후보의 사전투표 플러스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관내 사전투표의 6분의 1을 빼앗아 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4,633표를 이게 4,633표가 관내 사전과 관내 사전을 26.6%로 조작 6분의 1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5만 2천 5백 77표를 얻은 겁니다 꼭 같은 수를 민경우 후보에서 빼준 겁니다 4,633표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표를 조작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민경우 후보가 5만 2천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서 4만 9천표를 줄이고 정의력 후보가 4만 7천표를 얻었는데 조작해서 5만 2천표를 늘린 겁니다 이정미 후보가 2만 4천표를 얻었는데 조작해서 2만 3천표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허병기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거의 증명이 된 겁니다 민경욱 이정미의 본 보고서에 당일 투표수는 조작하지 않았으나 관내와 관해서는 민경욱 후보의 투표수의 6분의 1 이정미 후보의 투표수의 6분의 1을 빼내어 정의력 후보에 첨가했을 때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인천연수리 4월 29일 날 최종변론 정인신문을 앞두고 있는데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투표관리관을 부르지 않고 투표사무요원을 불러서 선관위가 그렇게 우기니까 대법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덮으면 본인들도 다음에 책임을 지겠죠 그냥 국민들이 입을 다물면 조용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본인들이 아마 평생 싸운 것을 다 잃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왜 인천연수월의 허병기 교수님의 분석 결과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그냥 전부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이은주 후보가 패배했던 부산시 남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황운하 후보에게 이은근 후보가 패배했던 대전중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김민석 후보와 부정선거로 선거를 훔쳤던 영동포 의뢰도 그대로 적용되고 김두관 후보가 승리를 했던 양산의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현직 교수가 아니고 맹혜 교수님이 했다는 것이 정말 참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깊은 복걸이 선생이 월간조선에 참 좋은 그런 인터뷰를 해줘서 힘이 됐지만 오늘 허병기 교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구 대선의 서울시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종로구에는 모두 다 뭐죠 이렇게 플러스 10%를 이재명 후보가 기록하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종로구에서 이런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2억의 3억분의 1입니다 동전 2억의 3억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불가능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계학에서는 1,000분의 1 같으면 되게 일어나기 힘들다는데 2억 7천만 분의 1이 인천 연설에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3구 대선에서 2억에서 3억분의 1 2억개에서 3억개의 여러분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3구 대선에서 무자비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한 겁니다 화천군에서 이렇게 모두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2억에서 3억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불가능한 확률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3구 대선에서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2억개 3억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날 3억개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의 안면이 일어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야 한 겁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17개 시도 및 광역시에서 모두 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광역시 모든 경우는 뭡니까 플러스 10%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기록하고 마이너스 10%를 미래통합당은 기록하고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밑에 유일하게 조작 안 된 것이 광주시장 전북시장 전남지사 제주지사입니다 지방선거에 조작 안 하는 것이 현저하게 작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듣겠다고 검수완박법을 지금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0% 내외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0%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항률이 한 구의 종로구 중구 각 구에서 일어날 항률이란 것은 2억 개나 3억 개 정도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의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7년 5구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러분들 항상 플러스 6%를 앞섰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홍준표하고 여러분들 안철수 후보 합친 것이 항상 마이너스 6%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방선거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걸 지금 덮기 위해 가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대부분이 지금 인천연수월의 기각 판결을 지금 서둘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선거를 지킬 수가 없으면 자유를 잃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런 결과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결과 여러분 오늘 정말 참 고맙게도 현직 교수도 아닌 인화대학교의 허병기 교수님이 정말 참 4.15 총선에 대한 그런 명확한 수학적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26.6%를 훔쳐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월 선거 결과는 2억 7천만 개의 동전을 던져서 동시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니까 1분의 2억 7천만 분의 확률에 그런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셔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지킬 수가 없으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고 자유를 지킬 수가 없으면 재산을 지킬 수가 없고 재산을 지킬 수 없으면 생명이나 행복이나 미래나 아이들의 앞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세대가 앞세대가 힘껏 노력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만들어준 자유국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법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벌받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젊어가 지금 혈기왕성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벌받죠 국민들이 저항하면 아마 대거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물론 그 사이가 필사적으로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결과를 보면 참 승관이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지시에 그냥 동원이 돼가지고 협조를 하게 됐냐 참 걷어보는 이 좋은 그런 연구 내용을 정리해 준 허병기 이날대학교 명예교수님에게 거듭 말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